시계는 시간, 변화, 계획, 인내 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꿈에서 시계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 꿈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의 예고, 삶의 리듬을 조절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계 꿈을 꾸는 이유, 그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계 꿈의 다양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계 꿈의 상징적 의미 시계가 꿈에 등장할 때, 이는 시간 관리, 삶의 주기, 다가오는 중요한 변화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시계가 나타나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개인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계 꿈은 종종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마감일, 약속, 계획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있을 때 시계가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계는 변화와 전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꿈 속의 시계는 다가오는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를 예고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계는 삶의 주기, 리듬, 그리고 시간 관리를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시계를 보거나 시계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날 때, 이는 자신의 일상 패턴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계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의 시계가 꿈에 나타날 때, 이는 그 시점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계 꿈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시계가 나타나는 방식, 시계의 상태,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꿈의 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꿈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현재 상황이 변하고 있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계를 고치는 꿈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가 시계에 나타나는 꿈은 그 시간대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기념일, 중요한 사건, 또는 특정 시기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시계를 선물 받는 꿈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새로운 책임이나 기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시계가 멈춰있는 꿈 H씨는 시계가 멈춰있는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삶이 정체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 멈춰진 시계는 그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살해 2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꿈 MC는 시계 바늘이 급격히 빠르게 움직이는 꿈을 꾸고 나서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꿈은 그에게 시간의 압박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살해 3시계를 고치는 꿈 아씨는 시계가 망가져서 고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꿈 속에서 시계를 고치는 장면은 그가 이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계 꿈은 시간, 변화, 계획, 그리고 개인의 삶의 리듬을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시계가 꿈에 나타나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계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가의 손목 시계를 팔에 차는 꿈 기산 시계를 차는 꿈은 길몽입니다. 많은 좋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행운이 올 것이에요.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꿈 사업, 계획 등을 수정할 일이 생기고 병을 치료하기도 된다. 공원의 시계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꿈 바라고 있던 희망사항이 점점 밝아온다. 킹크빛의 찬란한 때가 온다. 배종 시계가 일정한 시각만 되면 울려서 알려주는 꿈 친분 있는 사람과 약속 또는 만나게 된다. 새로운 기쁜 일이 생기고 정보와 희소식을 듣는다.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행세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시계나 기타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찬 꿈 좋은 배우자, 자손, 직장, 권리 입학, 당선 등의 행운이 따른다. 금시계를 산 꿈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를 만날 길몸이다. 금시계를 얻거나 새로운 손목 시계를 차는 꿈 금시계를 얻거나 새로운 손목 시계를 차면 좋은 배우자, 자손, 직장, 권리, 직위 등이 획득된다. 깊은 바다 속에서 보물 시계를 건져내는 꿈 오래된 국보급 보물이나 유물을 발굴해낸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다.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때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맑은 물 속에서 하얀 시계를 건져내는 꿈 희귀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신문의 작품을 창작한다. 멋진 디자인의 고급 시계를 얻거나 받는 꿈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예시를 주는 행운 몸이다. 명품 시계를 차는 꿈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모래 시계를 본 꿈 약속을 하거나 일을 계획성 있게 처리하게 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됨. 목걸이 시계를 목에 걸고 있는 꿈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거나 종교에 기회하게 된다. 수도의 길로 행한다. 무척 오래된 회 시계가 신기하게 보이는 꿈 신기한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게 된다.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물 시계가 뚜렷하고 시원하게 보이는 꿈 정신과 마음이 유익해지고 평화가 온다. 입하, 당선, 합격, 승진 등이 있고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된다. 백금이나 황금 시계를 팔뚝에 차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벽 시계가 고장나 멈춰 서는 꿈 벽 시계가 고장나 멈춰 서는 꿈을 꾸게 되면 교통사고나 불의의 변고가 따를 수 있으니 교심하는 것이 좋다. 벽 시계가 멈추는 꿈 교통사고의 위험을 암시하는 꿈이다. 벽에 그림, 액자, 시계 달력, 옷, 거울, 기타의 물건을 걸어두는 꿈 어떤 기관, 회사, 학교, 출판사, 신문사 등에서 업적이나 명예, 작품 등을 과시할 일이 있고 괘시, 그림, 사진의 뜻은 그 일의 전망, 문세 등을 예시하기도 한다. 부모님이나 위드 어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신분과 직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하다. 익명장, 자격증, 허기 등을 얻는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시계를 손목에 채워주는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행제, 재물, 돈, 형사, 물품, 기쁨, 소식, 승진,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계약 등의 효움이 있다. 새로 산 시계에 먼지가 묻은 꿈 과거가 있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게 됨 새로운 손목시계를 사서 손목에 찬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며 입학이나 취직 등이 이루어짐 손목시계 사는 꿈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새로운 시계를 사는 꿈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실생활이 크게 바뀌어지면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행운이 따르거나 회사에서의 진급, 어려운 입학 등 행운이 가득한 꿈입니다. 손목시계 줄이 끊어지는 꿈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실수가 생긴다. 친하게 맺었던 인연이 끝난다. 손목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 손목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뛰어난 재능으로 사회생활에서 지도력이 강한 사람으로 부각되거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 손목시계가 점점 커지는 꿈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 호경기를 맞아 떼돈을 벌게 된다. 행운이 온다.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꿈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꿈을 꾸게 되면 손목시계를 사면 합격통지서를 받거나 축하할 일이 생긴다. 손목에 시계를 차는 꿈 손목에 시계를 차는 꿈을 꾸게 되면 값진 손목시계를 차면 가정에 허사스런 일이 생기며 원하는 곳에 지나 또는 취업하게 된다. 시계줄이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꿈 시계줄이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관계가 원만하던 사람과 멀어지고 친분이 끊어지게 될 징조다. 시계가 고장나는 꿈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인이 병들고 차사고를 당하거나 생계가 연해진다. 시계가 고장이 나거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 꿈 심신의 피로 질병이나 손실 등 우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계가 소포로 발송되어온 꿈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획득하게 된 시계를 본 꿈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재난이 있다. 임신부라면 분만이 순조롭지 못하고 상인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꿈이다. 시계를 사는 꿈 꿈 속에서 시계를 구입하였다면 현실에서 자신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낭비벽이나 방탕한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헌 시계를 버리는 꿈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사업 및 주거의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시계를 선물 받는 꿈 시계를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거나 동업자를 얻게 된다. 시계를 손목에 차는 꿈 비싼 시계라면 가정에 허사스런 일이 생기며 원하는 곳에 지나 또는 취업하게 된다. 시계를 수리하는 꿈 사업 등을 계획 수정할 일이 생기고 병을 치료하게 된다. 시계를 잃어버리는 꿈 사소한 일에 매달려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될 꿈이다.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꿈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퀴염과 우연 속에 문명의 꽃이 핀다. 시계에 관한 꿈 직책, 권리, 생명력, 방도, 협조자, 배우자, 애인, 자손, 지휘자, 협조기관 등을 상징한다. 시계줄이 없어지거나 끊어진 꿈 주위 사람과의 인연이나 유대가 끊어지게 됨 시계탑 안으로 들어가는 꿈 어떤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여 엄숙하고 보람있는 의식을 갖게 된다. 시계탑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 문명과 문화가 발생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탄생케 한다. 소리, 연락, 우편물 전화 등의 깊은 소식을 듣고 꿈과 희망을 맞이한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아주 큰 시계를 손목에 차지 않고 배에 찬 꿈 사업자를 얻게 되거나 지휘력, 생활능력이 커지게 됨 애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음식 접대를 받는다. 얼음을 깨고 금시계를 건져내는 꿈 오래된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신상품을 개발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책상 위에 손목시계가 빛이 찬란한 꿈 사무적인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추시계가 저우로 움직이는 꿈 어떤 일에 선거가 좋고 활동성 있게 진전된다. 멋진 행운의 묘기가 삶의 희로애락을 처우한다.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은 직장에서 성진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다. 큰 시계를 차는 꿈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징조의 꿈이다. 큰 시계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는 꿈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랜 세월 끝에 샅싹이 도단하고 구르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이 한 인생살이가 덧없는 것이다. 탁상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리는 꿈 어떤 일의 만남과 약속을 알리게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착상한다. 탁상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맞아 떨어짐과 동시에 시계 소리가 울리는 꿈 시공 속의 공호를 끝뚫고 약속한 때를 알리게 된다. 한 인연을 맺는다. 학교 캠퍼스 안에 시계탑이 환하게 보이는 꿈 저조한 학업 성적이 껑충 뛰고 빼어난 인물로 장학생이 된다. 정보, 깊은 소식, 알림, 발견, 발명, 깨달음, 아이디어, 밝은 희망, 성취 등이 있다.